뭐가 있다 뭐 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의 추측 가능성 추측이다 가능성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뭐 뭐 라는 허락의 메인 두가지가 있었죠 여기서는 둘 중 뭡니까 그게 널 물어도 돼 라고 허락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추측 가능성이고요 물지도 몰라 그럼 이 부분에 그것이 너를 물지도 모른다니까 여기에 나 터치 도그는 무슨 표현을 하고 싶었어 그 개를 만지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 녀석의 이번에 문장의 종류는 뭐고 부정 명령문 명령문이고 그 중에서도 부정 명령문이고 하지마라 명령문이죠 그럼 부정 명령문에서는 일단 명령문 전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다시 얘기하면 명령문의 특징은 뭐로 시작한다 그렇죠 주어 유 를 생략한 동사로 시작한다 라는 거죠 그쵸 왜 조심해야 될게 예를 들어서 뭐 친절해 지세요 이런거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미카인드 이런거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를 가지고 명령문 만들 때는 비 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카인드가 친절하다가 아니고 친절한 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씨를 뭐 만들어 주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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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표현한게 비니까 그래서 이런거 할 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늦지 말아라가 뭐였어요 늦지 말아라 그런것들 쭉 얘기 했었죠 어 생각해 그렇다면 개를 만지지 마시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돈타스 다가 돈타스 다 넣어 컴 되겠죠 터치의 뜻이 뭐예요 품사가 무슨 씨 그렇죠 동사 주어 하다 씨죠 그러니까 돈트 뒤에 하다 씨네면 하지마라 명령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명령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뭐 그냥 명령문 부정 명령도 배웠고 또 우리 같이 합시다 라는 명령문도 있다라고 배웠죠 네 그쵸 우리 같이 합시다 명령문은 let to the 의 동사 원형 이었죠 그쵸 그럼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들어가보면 우리 하지 맙시다 도 배웠죠 let's not 그렇죠 우리 하지 맙시다 는 뭐였어요 let's not do 였죠 let's not 동사원형 이었죠 이런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럴보고 무슨 명령문 이라고 했었냐면 제목은 제한명령문 제한명령문이라는 제목으로 배웠고 뭐 shall we 이런걸로 바꿨을 수 있다 how about why don't we 이런걸로 바꿀 수 있다는 것들도 같이 했었었죠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부과 의무문을 써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스 박 레프트 얼리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박씨 아줌마가 일찍 떠났다 뭐 일찍 일어나게 뭐 일찍 일어나 일찍 떠났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끊어있게 보면 누가 미스 박이 뭐 했다 left 했다 자 그럼 부과 의문문에서 부과 의문문은 어떨 때 쓴다 라는 얘기부터 했죠 뭐 할 때 왜 좀 확인받고 싶을 때죠 됐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 받아야 되는데 뒤에 이걸 어찌 붙인 거야 어찌 최대한 짧게 붙여야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뭐가 없으면 낫이 없으면 뒤에 낫을 넣어 줘야 되고 반대로 여기에 낫이 있다면 여기는 낫을 넣어서는 안되는데 낫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 무슨 형 축약형을 써야 돼서 그래서 am not i 해야 될 상황에도 am not이 축약이 안되는 바람에 뭐까지도 썼어요 aren't i 까지 쓰는 축약형이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최대한 어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짧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암만 길어봤자 를 써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미스 박은 암만 길어봤자 쉬고 쉬고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동사 부분에 뭘 여기에 이게 동사니까 이 속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은 이번에 디드가 보이고 여기 낫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미스 박은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쉬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디든 씨 디든트 씨 뒤에 상자 중말 디든 씨 디든 씨 리브 얼리 리 이 말이죠 디든 씨 리브 얼리 일찍 떠나지 않았니 미스 박 left 얼리 일찍 떠났잖아 디든 씨 그렇지 알았니 그래서 만약에 일찍 떠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no she didn't no she didn't live early 됐습니까? 뭐 박씨 아줌마 일찍 갔잖아 안그랬었냐? 그랬더니 아니? 안그랬는데 됐습니까? 그래 안그랬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할맞은 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쇼 쇼잉 투쇼가 있는데요 여기 가만 보니까 이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명령 무슨 말인거야? 나한테 너의 그림을 좀 보여다오 엘란아 상대방 내 말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엘란인거죠 됐습니까? 엘란이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엘란이 뭔가 그랬는 모양인데 나한테 네 그림 좀 보여줘 이러고 있는거죠? 그쵸? 그럼 이거 보면 얘가 이렇게 뒤로 가는것도 우리 어디선가 배웠죠? 그렇잖아 그렇잖아 됐습니까? 어쨌든 나한테 네 그림 좀 보여줘 하고싶으면 당연히 뭐라그러면 되겠어? You are drawing 엘란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문이라고 쓰면 돼? 명령문인걸로 됐습니까?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자 그런 다음에 more careful watch your step 하고 있죠 watch your step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너의 발 조심해 됐습니까? 발 조심해 뭔가 갑자기 튀어 오르는게 바닥이 오르지 않거나 뭐 계단이 좀 흔들거리거나 이런 상황에 쓰는거라 했죠 watch your step 됐습니까? watch your step 발 조심해라 이러고 있죠? careful의 뜻이 뭐예요? 조심스러운 조심하는 무슨 시니까? 명사 그렇죠 형용사 어떤 시니까 얘를 가지고 어떤을 뭐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어떤사 할 수 있는건 누구예요? be careful 조심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뭐다 얘도 똑같이 명령문인데 위에 있는 명령문은 뭐 가지고 동사 가지고 명령문 만든거 밑에 있는 명령문은 뭐 가지고 동사 가지고 명령문 만들다보니까 be가 필요한거 be careful 조심해라 be careful 하고 같은 말이 뭐가 있더라 be careful 하고 같은 말 조심해라 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watch out 똑같은 표현이죠 좀 더 조심하다라는 뜻이죠 watch out watch your step be careful watch your step 조심해 자빠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명령문에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과 비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에 대해서 얘기했구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밑줄 친 부분적으로 법상 어색한 것은 you are sleepy aren't you? 당연히 맞죠 너 졸리지 안졸리냐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영어 선생님이 동의한테 하는 말이죠 아닌가요 오늘 안졸리네요 완전 쌩쌩하네요 you are sleepy aren't you? 그러면 지금 동의한테 you are sleepy aren't you? 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I aren't you? no I aren't you? no I'm not no I'm not no I aren't? no I aren't?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I aren't 머리털라고 손 들어봐도 되나 그렇습니까 처음입니다 축하해 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ants to take rest 그녀가 뭐한다 쉬 90대죠 네 그쵸 그러면 당연히 틀렸죠 뭐라고 해야 되겠다 doesn't she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시험지에 이렇게 고침 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재인가 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왜 doesn't she 해야 됩니까 여기에 원체 뭐가 없어 not이 없으니까 여기 무슨 의문문엔 부가 의문문에는 not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doesn't she want to take a rest 이 말이죠 그냥 쉬고 싶어 하잖아 그렇지 않은가 그럼 만약에 쉬고 싶어 한다면 yes yes she does 됐습니까 yes she doesn't 뭐 대신 왔어 yes she wants to take a rest 대신 온거죠 she wants to take a rest doesn't she 원하지 않나 쉬고 싶어 하잖아 원하지 않나 아니야 쉬고 싶어 해 yes she do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a wonderful party 뭐였다 환상적인 파티였다 멋진 파티였다 안 그랬나 wasn't it 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좋아 파티 재미없었어 그럼 뭐라고 답해 no she wasn't no it wasn't a wonderful part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she will come back tonight 그녀가 뭐할 he will come back tonight 그녀가 뭐할거 그가 뭐할거랩니까 오늘밤에 돌아올거라죠 그럼 안 돌아올거니 want he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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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tonight he will come back tonight he will come back tonight 그는 오늘밤 돌아올거잖아 want won't he come back tonight won't he come back tonight won't he 안올까 그러면 내일 올거라면 no he want no he will not no he won't 됐습니까 아니 오늘 오전 아니고 내일 올건데 예 예 그 다음에 andy and peter didn't take a history class 누구는 andy and peter 뭐하지 않았다 역사 수업을 듣지 않았다 말해줘 didn't take a history class 역사 수업 듣지 않았다 들었냐 라고 묻는거죠 andy and peter dmn peter andy and peter 안番길어봤자 day 데이 debut 잘 봤고 놨죠 여기에 n bendp 를 쓰면 절대로 안 뜯 finale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낫을 빼고 Did they take a history class? 하면 되겠죠. 그럼 걔들은 사이언스 클래스 수업을 받았다면 Did they take a history class? No, they didn't.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오늘은 공원에 가지 말자 이거 있네요. 왜죠? 우리 오늘은 공원에 가지 말자 오케이, 문장의 종류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런 문장의 종류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제안 명령문이죠. 그렇죠, 우리 하지 말자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 하자는 형태가 어떻게 됐다? Let's do. 우리 하지 말자니까 Let's not do. 그러면 우리 공원 가다가 뭐예요? 공원 가다가 Go to the park today. 그러면 우리 공원 가지 말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Let's not go to the park today. 이렇게 되겠죠. Let's do, let's not do.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제안 명령문이죠. 하지 말자 명령문. Let's not go. 우리 가지 말자. 됐습니까? 우리 먹지 말자. Let's not eat. Let's not eat. 우리 되지 말자. Let's not be. 그렇죠. 되지 말자. Let's not be. 됐습니까? 네. 게을러지지 말자. Let's not be lazy. 그렇죠. 됐습니까? 부지런해지자. Let's not be. Let's be. Be diligent. 하면 되겠죠. Deligent. 됐습니까? 졸려하지 말자. Let's not be sleepy. Let's not be sleepy. 하면 되겠죠. 슬리피 형성사니까 B를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피난한 게 이런 소리예요. 맘대로 하세요. 대화의 민간의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라. 오케이. The children aren't sleeping. 저 아이들이 자고 있는 중에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해놓고 쉼표 있고 뭐 나오고 끝에 물음표야. 그러면 이 부분 여기 쉼표 뒷부분부터 여기 물음표까지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부가형물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낮이 있는데 그렇죠. 낮 빼고 뭐 they? are they? 하면 되겠죠. The children aren't sleeping. are they sleeping? 그랬더니 yes, they are they are yes, they are sleeping. 그렇죠. 아이들 자고 있는 중 아니잖아. 자고 있나? 그랬더니 그래, 자고 있어. 그 다음에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 그렇죠. 이 머스트에 대해서 수업한 적 있죠? 그렇죠. 머스트가 무슨 뜻도 있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다? 강한지. 뭐 할 것이 뭐 뭐 틀림없다. 틀림없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죠?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 그들은 오늘 엄청 피곤한 게 틀림없어.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머스트가 뭐뭐 해야만 한다.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지만 have to have to 바꿔 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have to 바꿔 쓸 수가 없다라 그랬죠. they must be very tired they have to be very tired 하면 뭐뭐 뜻이 되요? they have to be very tired 그들은 매우 피곤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들은 매우 피곤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있겠죠? I'm sure that 뒤에 뭐가 오겠어요? they are very tired today 됐습니까? I'm sure that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의 확신에 찬 뭔가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문을 골라라 Isn't it sunny today? 뭐라 그런 거야 이거? 오늘 호창하지 않니? 오케이. 그래서 이 뭐라 무슨 문이라고 배웠죠 이거? 오늘 무슨 문이야? 호창이 문 이거는 부정의문물 부정의문물 부정의문물은 대답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네 자 그 다음에 It's warm It's very warm too 이러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한 다음에 It's very warm too 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단 뭔 소리고 금자고 매우 따뜻해 그렇죠? 매우 따뜻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sunny 하다고 했을까? sunny 하지 않다고 했을까? sunny 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sunny 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not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not이 들어가 있는 건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not이 안 들어가면 뭐도 쓸 수가 없어? no no도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럼 답은 3번 5번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답은 3번 yes it is sunny today it's very warm too 그렇죠 여기에 sunny가 형사니까 비 동사랑 같이 써야지 여기에 does 같은게 쓰이는 건 안 되죠 yes it is sunny today is it sunny today? yes it is sunny today and it's very warm too 화창하고 어떻게까지 하다 화창하고 따뜻하니까 어때요? 화창하고 따뜻하니까 어때요? 미세먼지가 참 미세먼지가 그렇잖아 됐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날씨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진짜 추웠어 삼한사온이었다고 그러죠 삼한사온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삼한사온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삼한사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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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웠고 다음 4일이 미세먼지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거 배우지 않았나요? 과학시간에 뭐요? 아직 날씨 안 배웠나? 안 배웠어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내게 큰 기단이 있죠 네 왜죠? 무슨 기단? 물론이죠 북태평양기단 아이고야 모릅니까? 북태평양이다 여기에는 뭐 오호츠크핵이다 오케이 얘는 무슨 기단? 양측이다 여기는 무슨 기단? 여긴 무슨 기단? 제가 배워볼게 아닌가요? 그게 뭔 소리예요? 안 배웠어요? 그 비슷한 말을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배움을 꼭 알아주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계속 10번 Is your uncle teacher or writer? 여기서 문장의 종류? 아 선택의 종류 그렇죠 선택의 종류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선택지 딱 보고 골라내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게 몇 개가 보이냐 하면 네 네 개 세 개가 보이냐 아 네 개 다 보이네요 그런데 네 개가 보이네 네 얘들 치우면 되겠네 답은 얘기했네 네 됐습니까? 선택의 종류 수업할 때 조심해야 될게 야 너희 삼촌 선생님이니 아니면 작가니 그래 아니야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까? Is your uncle a teacher or writer? Uncle 당연히 뭐겠다 남자겠다 여자겠다 그렇죠 그니까 He is a teacher 선생님이야 그럼 Miss 박 김다솔 Miss 박은 안만 기다려봤자 She 그렇죠 She죠 그렇죠 그렇죠 OK Miss 박이 아니고 Mr. 박이었으면 Mr. 박이었으면 She 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빙컨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됐습니까? 음 뭐 Sad Sam Lux 여기에 가만 보니까 1,2,3,4,5 공통점이 하나 보이네요 네 뭐가 공통점이야? 감탄문이다 감탄문이다가 바로 보입니까? 느낌표가 있다 그렇죠 느낌표가 있다 그렇죠 느낌표가 있다 책상도 쓰시려고 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하고 뭐라고 쓸래? 감탄문 감탄문 아 그러면 아 이거 How를 쓸건지 What을 쓸건지 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문제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 다음 뭐하면 되냐면 이거 찾으면 되네요 네 그렇죠 주어동사 그렇죠 그러면 evil은 The Drain runs The Drain runs 그 다음에 This is 그다음에 Mr. Cruise works 누가 뭐한다 누가 뭐한다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The Girl dances 그렇죠 The Girl dances The Girl dances 크루즈씨가 걸어간다 이것은 이다 그 다음에 기차가 달려간다 샘이 보인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빨간색 형광펜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네 됐습니까? 하우스에 왜 빨간색 형광펜 칠였어요? 잘 살아서 그러면 저 문장에는 뭐로 시작해야 돼? 와 What a nice house This is 나머지는 How sad Sam looks 그러면 어 규현아 동희야 How sad Sam looks 가 뭔 소리일까? 샘은 슬퍼 보인다 감탄한 느낌인데 샘이 슬퍼 보이는구나 정말 슬프게 샘이 보이는구나 이런 뜻이죠? 네 그럼 이거도 잘 살고 있어 How fast the train runs 하면 기차가 정말 빠르게 달리는구나 정말 빠르게 기차가 달려가는구나 정말 빠르게 기차가 달려가는구나 정말 빠르게 기차가 달려가는구나 How gracefully Gracefully Gracefully가 뭘까요? 품이 있게 그렇죠 우아하게 품이 있게 정말 품이 있게 여자애가 춤을 추는구나 그럼 전부 다 평소문으로 바꿔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1번 평소문 바꾸면 Sam looks sad 그렇죠 Sam looks sad 또는 Sam looks very sad 그 다음에 얘 평소문 바꾸면 The train runs fast The train runs very fast 얘 평소문 바꾸면 This is a nice house This is a very nice house 그 다음에 얘 바꾸면 Mr. Cruise walks very slowly 그렇죠 Mr. Cruise walks slowly 얘 바꾸면 The girl dances very gracefully 였던 걸 전부 다 감탄으로 만들어 놓은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거를 찾아라 이렇게 잘렸네 Let's 다음에 끝인가요? 네 Let's surprise him Okay Tell Brian we are here 그렇죠 네 이거 옆에다가 갈로하고 Tell Brian we are here 에다가 뭐라고 쓸까? 명령문 그렇죠 명령문이죠 그리고 Tell Brian we are here 에서 생략된거 좀 찾아주세요 그렇습니까? Tell Brian we are here 그니까 이제 뭐 뭐 해라 브라이언한테 우리가 여기 왔다고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인거죠 그렇습니까? Let's not tell him now 뭔 소리 하고 싶은거야? 어 그에게 지금 말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쵸 여기다가 이 문장 옆에다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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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문이죠 그렇죠 제안 명령문이죠 제안 명령문이죠 지금 저 브라이언한테 말하지 말자 말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당연히 틀렸죠? 네 Let's not tell him now 그렇죠 우리하자가 뭐라 했어요 우리하자 Let's do 내가 한번도 내가 한번도 did나 does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지 말자는 뭐였다? Let's not do 여기 이 말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뭐가 봐야 된다? 동사? 뭐냐? B 동사가 올 상황이면 뭘 써라? B를 써야 된다 MRE가 안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 말하지 말자 제안 명령문에서는 Let's do Let's not do 해야 되는데 Let's does Let's not does 해서 틀린 거고요 Let's surprise him 하고 있네요 Surprise의 뜻이 뭐가 있어요? 놀라게 놀라게 하다 그렇죠 놀라게 하다 라는 동사의 뜻도 있죠 네 그렇죠 Let's surprising Let's the 동사 원형이 온 게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그를 놀라키자 이랬죠 그래서 That's a good idea 참 좋은 생각이다 이랬는데요 어 제안 명령문에서 동사 원형이 와야되는 규칙을 어긴 것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의 뜻이 같도록 말을 써라 그래서 What a small world it is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정말 작은 세상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The world is 가 와있네요 뭐가 온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명사를 빼서 여기서 가져갔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뭐 만났겠어? 스몰만 남겠죠? 그럼 뭐로 시작해야 돼? How small How small the world is 정말 작군? 세상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느낌표 있고 여기도 느낌표 있는데 둘 다 그럼 공통점은 뭔데? 감탄문 감탄문 하나는 감탄하는 이유 속에 명사가 있고 하나는 명사가 없어졌죠 됐습니까? 그래서 12, 13 아니 11, 13 똑같은 문제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연 뭐야 문제풀이할 때 내가 해봤어 이걸 네 이 문장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라고 할 때 이거 다 연습시킨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 문제 틀리지 말라고 그래 안그래 뷰어 새 기억 안나요? 이거 했던거 기억 안나십니까? 그런거 했었나? 오케이 그래서 How large these elephants are 이런것을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 large elephants they are 여기에 They are large elephants 이것을 이걸 할 때 What large elephants they are 한다라고 수업했었죠 네 그렇잖아 네 틀리면 되겠어 안되겠어 안되겠죠 그쵸? 틀린사람 있어 여기? 설마? 됐습니까? 람 어법상 어색한 것은 Bears can swim Can they? 오케이 그래서 일단 곰들은 수영할 수 없다 할 수 있나? 하고 있죠 그러면 Bears 암만 길어봤자 They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캔트니까 Can 했고 됐습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막 뭐 수영 잘해 막 박태환급이야 그쵸? Bears can swim Can they? 곰들 수영 못하잖아 Can they?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they can Yes they can Yes they c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esn't Mr. Jones a liar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 네 틀렸죠? 네 그럼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 Isn't Mr. Jones a lawyer 해야 되겠죠? 그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거야? 존스씨는 변호사 아니니? 라고 묻는거죠?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아니고 prosecutor라면 No he isn't a lawyer He is a prosecuto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변호사 아니야? 아닌데 검사인데 됐습니까? Isn't Mr. Jones a lawyer No he isn't He is a lawyer 그래서 얘는 관로하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부정 의문 얘는 뭐 부가입은 문인거구요 그 다음에 What lovely earrings they are 뭐라고 얘기한거야? 정말 사랑스러운 귀걸이들이구나 그것들은 됐습니까? 무슨 문인데 감탄문인데 감탄문인데 그렇다면 감탄문에서 틀렸냐 안틀렸냐 따지는건 What이 올 자리에 What이 왔는지 How가 올 자리에 How가 왔는지인데 여기는 뭐가 보여요? Ear rings 귀걸이가 보이고 있죠 명사 왕으로 시작하는게 당연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데이 대신에 더 이어링스다 치자 더 이어링스라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How lovely the earrings are 가 되겠죠 방금 했던거 다시 한번 해본거죠 13번하고 똑같은거 됐습니까? 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자 그 귀걸이들은 정말 사랑스럽구나 하고 그것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귀걸이들이구나 하고 같은 얘기하는거야 다른 얘기하는거야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하는거죠 그렇죠 여기 몇개였지 그렇습니까? 똑같은 얘기하는거니까 이거는 how how lovely the earrings are 라고 표현한거고 얘는 what lovely earrings they are 똑같은 얘기를 한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on't talk loudly in the subway 뭐하지마라 시끄럽게 말하지마라 어디에서? 지하철에서 됐습니까? 얘를보고 무슨 명령문 무작용명령문 무작용명령문 이고 토크가 뜻이 말하다라는 뭐니까? 동사니까 비동사 쓸 필요는 없죠 됐습니까? 무작용명령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et's go camping with Jim this weekend 그래서 뭐하자 우리 같이 캠핑가자 Jim이랑 같이 이번 주말에 그래서 관로하고 제한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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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도 같이하잔 명령문이야 같이하지 말잔 명령문이야 같이하자 그래서 같이하자 일때 let's 동사 let's do 됐습니까? 그 형태가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안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어제 바쁘지 않았니? 해놓고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 부장 부장 의문문 그렇죠 부장 의문문이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슨 시제에 대한 질문이니까 과거 시제에 대한 질문이니까 과거 시제에 대한 질문이니까 시제부터 먼저 생각했어 그러면 탈락시킬놈 124 124 121 1번이죠 그쵸? 그 다음에 너를 봤어 너라는 단어를 봤어 2번 너라는 단어를 보고 탈락시킬 녀석은 누구? 그쵸? 너를 보고 U를 보고 탈락시킬 건 얘 왜 탈락이야? 이거 이즈의 과거역인데 U랑 같이 쓸리가 없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en't는 왜 탈락됐어? 이게 시제가 뭐니까 yesterday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현장에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쁘지 않은 일을 보고 탈락시킬 거 2번 4 2번 이죠 2번 그쵸? 바쁘지 않은 일을 보고 얘를 왜 탈락시켜? 낫이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뭐가 떠올라? 비즈 비즈의 뜻이 뭐야? 바쁜 바쁜이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럼 탈락할 녀석 누구? 4번 4번이죠 왜? 비 동사를 가지고 동사하려면 아니 참 비 동사한다 어떤 시 형용사 가지고 문장 만들려면 뭘 써야될텐데 비 비 동사를 써야될텐데 그렇다면 얘가 등장할 일이 없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Weren't you busy yesterday 됐습니까? Weren't you busy yesterday Hey 규현 Weren't you busy yesterday other day no I was no I was no I was 줄여서 no I wasn't 하면 되겠죠 그럼 안 바빴어? 오케이. 좋겠습니까? French BGS Day, No, I wasn't busy yesterday. 어제 바쁘지 않았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것은 해놓고 가방 보니까 공통점이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것들이 쭉 있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것들이 쭉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관로하고 뭐라 그럴까? 누가요. 그렇죠. 태그 퀘스천이죠. 뒤에 붙이기 확인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법상 옳은 것을 했는데 You weren't a movie star, are you?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당연히 틀렸죠. 네. 틀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CJ. 그렇죠. CJ가 안 맞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밑줄신 부분을 발음에 고쳐준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이게 X 표시가 아니고 동그라미로 바뀝니까? Were you? 그렇죠. Were you a movie star?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너 영화배우가 아니었잖아. 영화배우였었니? 영화배우가 아니고 가수였다면? No, I wasn't a movie star. No, I wasn't. I was a singer.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Jason cannot go skiing. Does he?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다. 오케이. 일단 여기에 not과 여기 not 없으면 맞았죠? 네. 그쵸?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데 can이 있는데 네가 왜 와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바르게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됐다? 제이슨은 기타로 못 가잖아. 갈 수 있냐? 됐습니까? 제이슨은 기타로 못 가잖아. 갈 수 있냐? 됐습니까? 그래 갈 수 없어. No, he can't. 그렇죠. He broke his leg. I broke my arm. 진까? 음흐흐흐흫 아, 예. 알겠습니다. Okay. 케이트 has a good character. Isn't she?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캐릭터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내가 한 두 번... 아니다 세 번 얘기했구나. 캐릭터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세 번 얘기했었는데 네, 뭐 기억나는 건 뭐가 있나? 캐릭터 차락터 차락터, 무슨 뜻이 있다? 캐릭터 등장인물 네 또 이미지 어, 좋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네? 어, 얼굴 페이스 인상 음 인상? 그런 거 없고요 차이니즈 캐릭터 이런 얘기 있는데 차이니즈 캐릭터 인종 그럼 차이니즈 캐릭터가 뭐예요? 한자 됐습니까? 차이니즈 캐릭터 또 모르겠어 세번째 얘기했던 거야? 네 되게 띄엄띄엄 했어요 등장인물 문자, 글자, 성격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케이니즈 이 캐릭터는 뭔 뜻이겠어요? 성격 성격이겠죠? 케이트는 뭘 갖고 있다? 좋은 성격을 갖고 케이터 성격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준씨 맞아요 틀려요? 네 이준씨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왜 틀렸냐면 여기에 여러분은 뭐가 보여야 돼? 여러분들 전부 수퍼맨 투시 능력 있잖아 그치? 여기 뭐가 보여요? 던스가 보이죠? 네 그쵸? 그럼 여기 낫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케이트는 아무리 봐도 여자일 테니까 시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젠트가 아니고 이 자리에 와야 될 건 뭐다? 그쵸 doesn't she doesn't she doesn't she have a good character? 케이트 has a good character doesn't she have a good character?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케이트가 우리 엄마다 됐습니까? 케이트가 우리 엄마다 그러면 초이 뭐라고 대답할래? how about you toys mom has a good character doesn't she sounds good 초이 개발 yes does yes she does 초이 어머니 성격이 좋으신 모양이 이준습니까? how about you me too how about you how about you 그냥 너희들 객관적이지 않잖아 주관적인거 물어본거야 예스이더 아버지유 고민에 빠지십니까? 생각할게 옛날에 엄마한테 맞았는거 생각나나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꽃들이 아름답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점이 틀렸나요? 여기에 낫이 없는데 낫을 안넣었죠 aren't they? aren't they beautiful? 아름답지 않니? 그 꽃들이 호박꽃이다 그 꽃들이 호박꽃이다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랬어? yes they are 호박꽃도 아름답죠 그 다음에 your dream will come true 너의 꿈이 뭐야? 컴트루가 뭘거같애? 아 그 알아요 dreams come true 예 아 옛날사람 요즘 컴트루가 나오는 노래가 뭐가있나요? 그래서 완전 정확히 안내여 그렇게 불러봐 아니 못불렴 못부른다 왜이렇게 심각해? 하하하하 노래를 못부려고 심각합니까? 이가 빠지고 아니요 그래서 your dream will come true 이래고 있는데 컴트루가 뭘거같애 컴... 컴 뜻 몰라요? 뭐다 트루 뜻 몰라요? 진실로... 뭐다 뭐겠어요? 진짜 울거다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럼 거기서 뭐? 응 진짜 그런거다 그렇죠 실현되다 이듯이요 실현되다 실현되다 이루어지다 come true 네 꿈이 이루어질꺼야 꿈은 이루어질꺼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윌이 있고 낫도 없으니까 원투 온거 맞고 your dream 안만 길어봤자 네 자 부각의 본문에서 계속 몇가지를 따지는지 뭐 낫이 있는지 없는지 따집니다 낫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낫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을 만드는건 여러분들은 지금 몇가지 배웠냐면 세가지 배웠어 됐습니까? 이왕이면 올라가자마자 하나를 더 배울꺼야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문장 비동사 있는 문장 그 다음 또 일반 동사 두 더즈가 숨어있는지 그 다음에 또 세번째 뭐 조동사가 있는지 이거 세가지 됐습니까? 비동사를 그대로 재활용할거냐 됐습니까? 아니면 숨어있는 두 더즈 디드를 꺼냈을 거냐 아니면 아니면 자 조동사 아는대로 한번 해볼까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Will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Must나 비슷한 뜻을 갖는 Should Have to 는 조동사에 넣기는 좀 그렇구요 Okay Shell 이런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허락이나 추측을 얘기하는 May May의 과거형인 Might Will도 참 과거 해야 되죠 Will의 과거형인 Wood 그 다음에 능력을 얘기하는 Can과 과거형인 네 이런것들이 뭐라고 배웠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동사라고 배운거죠 조동사 그러면 뭐가 조동사인지를 알아야죠 됐습니까? 뭐 이런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얘들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It May Rain Tomorrow 그쵸? It Might Rain Tomorrow 안그럴까 하고싶으면 안그럴까 Mine Mine It 그랬죠 됐습니까? I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업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래기고 쳐라 What are your gloves? The brown ones or the red ones 뭐라고 얘기해? 여기다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 선택의 의문 선택의 의문 선택의 의문 선택의 의문 동희야 이거 어디서 잘못했어? What이 잘못됐어? What이 잘못됐어? What이 잘못됐어? What이 위치에 바꿨어야 돼. What을 뭐로 바꿨어야 돼? 왜 그래야되는데? What? 이렇게 납치게 나왔어 ㅋㅋ ㅋㅋ 오케이 나나의 연애할 때 뭐 책 보고 연애할거냐? 위치를 위치를 그 위치를 넣어야 되니까 둘 중 하나 선택의 의문 선택의 의문 선택의 의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이 너의 장갑이니 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것이 너의 장갑이니 이번이 갈색 장갑이니 빨간 장갑이니 라는 부분도 무엇보다 너가 어울린다? 어느 것이 어울리죠 그러니까 선택의 부분에서 위치를 써요 Which are your gloves a or b 됐습니까? 선택의 부분에서 위치를 쓰는 것이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느낀다 자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올려라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be nice to your neighbors 뭐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누구에게? 너의 이웃들에게 네이버즈에게 여기 관로하고 뭐라고 쓰고? 명령문 명령문이라고 쓰고 특이한 점은 형용사로 시작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줘야 되는 명령문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please give your mom a hug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공손하게 하려고 한 거죠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누가 안 된다? 여기 안 된다 give your mom a hug please 해도 된다 그쵸? 여기 있던 끝에 가던 어쨌든 관로하고 뭐? 명령문 명령문 인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뭐 give your mom a hug 이게 뭔 소리인 것 같아 나의 엄마에게 안아줘라 어머니 한번 안아 드려라 말해줘 그렇습니까? hey your mom이 뒤로 가고 뭐 이런 것도 배웠죠 그렇습니까? whom이고 이거 what이잖아 누구에게? 맘에게 무엇을? 포옹을? 뭐해라? 주어라? 드려라? 한번 안아 드려라? 그 다음에 aren't be late for the meeting 뭔 얘기하고 싶어? 미팅에 넣지마라 모임에 넣지마라 그치? 미팅에 회의에 모임에 넣지마라 그런거죠? 당연히 틀렸죠? 명령문 중에서도 무슨 명령문인데 하지마라 부정 명령문인데 부정 명령문으로 늦지마라 지각하지마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meeting 해야 되겠죠 don't do 동사원형해야지 부정 명령문이 되는거죠 명령문 중에서도 부정 명령문은 don't do 동사원형 don't feel late for the meeting 그래서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거를 나중에 골라내면 되는거죠 네 move your arms up and down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너의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봐라 라고 뭐하고 있어? 명령 원형하고 있는데 틀렸죠 그렇습니까? move your arms up and down 동사원형을 써야지 he, she, it과 같이 쓸 형태를 써서는 안되죠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뭐하지 말아라 소음 시끄럽게 하지말라 시끄럽게 하지말라죠 소음 만들래 말래 어디서? 교실에서 교실에서 시끄럽게 하지마 be quiet in the classroom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고친 부분이 있는건 한번 4번이죠 계속해서 what이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것은 해놓고 abcde 보고나서 끝에 봤더니 다 느낌표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찾는거죠 일단 a는 어디에 초록 the boy cries 누가 뭐한다 남자아이가 운다 누가 뭐한다 를 찾는거죠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긁긴거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만은 당연히 뭐?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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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ly the boy cries 정말 슬프게도 그 남자아이가 우는구나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e에서 칠할 부분은 they are they are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puppies가 보이죠 네 강아지들이라는 것이 보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what what cute puppies they are 정말 귀여운 강아지들이군 개들은 그 다음에 c에서 주거동산 this is 자르고와서 뭐가 보여 풀이 보이죠 그쵸 그럼 여기 있을건 뭐 what what a large pool this is 정말 넓은 수영장이군 이것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 여기서 주거동산은 누가 뭐한다 miss white moves 그렇죠 white씨가 움직인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가 뭐예요? quietly 아무것도 안보이죠 네 그렇죠 퍼핏이나 풀 같은게 없죠 네 역사가 없죠 여기 들어갖고 how quietly miss white moves 정말 조용하게 white 아줌마가 이쪽 움직이시는구나 뭐하시는지 안들려 그 다음에 e에서 누가 뭐 한대요 she got laughs she got laughs 안대죠 그러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보이죠 뭐 how how loudly she laughs 정말 시끄럽게 정말 큰 소리로 그녀가 웃는구나 됐습니까 뭐 하시더라구요 비해하고 시내요 됐습니까 커피지 있었고 색깔이 합치니까 저렇게 똥찌그리한 색이 되네요 법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오케이 그럼 don't be upset은 무슨 문이고? 명령문이고 그럼 don't be upset 맞아요? 네 upset의 뜻이 뭔데? 화난 같은 말은? angry mad don't be mad, don't be angry, don't be upset 그럼 얘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려고 don't 했고 뒤에 동사 5년 와야 되는데 upset이 형동사라서 비동사에 도움받아서 동사가 완성되었고 how little are the cats 맞아요? 아니요 틀렸죠? 그렇죠 이걸 바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느낌표를 유지하면서 바르게 하는 방법은? how little the cats are 그렇죠 how little the cats are 저기 저기 we're going to catch r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 안녕히 가세요 어순을 그대로 놔두고 어순 순서를 그대로 놔두고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네 아 아 한번 길어봤자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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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뭐가 보여? are they 가 보이죠? how little are they how little are they 걔들은 얼마나 조그맣냐고 묻는거죠 이거 네 지금 그러니까 감탄문은 의문문의 느낌이 들면 돼 안 돼? 안돼요 are they 돼 있어야 돼? 아니면 they are 되어 있어야 돼? they are are they 되어있기 때문에 틀린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뭐 뭐 얘를 물음표로 이렇게 해서 이거 틀렸다라는 표시를 내시든지 아니면 느낌표를 유지하고 싶으면 how little the cats are 해야 된다라고 하시든지 지금 의문문의 오순을 만들어 놓고 끝에 물음표를 안하고 느낌표를 한건지 그 고양이들 정말 작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how little the cats are what little cats they are 하든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let's do buy a new bicycle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어 음 새로운 자전거를 삽시다 라고 무슨 명령문 제한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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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맞아 틀려? 틀려요 어떻게 어디가 틀렸어? let's 뒤에 두어야되요 let's to do가 아니고 let's do 와야되는데 to do 하고 있죠 네 맞습니까? let's buy a new bicycle 이렇게 해야되겠죠 오케이 보통 뭐 아빠가 집에서 let's buy a new car 이러시죠 네 그러면 아빠 엄마가 뭐라 그러셔 저롬 저롬 let's not buy a new car 모르겠죠 그랬습니까? 흐흐흐흫 흐흐흐흫 자 제한명령문이고요 틀렸구요 자 B는 무슨 문인데 틀린거다 B는 cow, little dog, cat 그렇죠 R라는 감탄문인데 틀린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emily want join us. do emily? 이러고 있네요. do emily만 봐도 벌써 틀린지 알겠다. do emily가 어딨어. 그래 안그래요. 최소한 어떻게라도 해놓든지 does emily라도 해놓든지. 됐습니까? 뭐 어쨌든 틀렸습니다. 일단 emily want join us의 뜻은 emily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not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보여. will도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do emily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고. will 해야 되고. emily 한번 길어봤자. emily도 틀렸죠. will she 해야 되는거죠. will emily? 안됩니다. will she? emily want join us. will she join us? 그래서 얘는 관로하고 무슨 문? 부가 이문물이죠. 부가 이문물이죠. 그렇습니까? 부가 이문물에서 조심해야 될 게 좀 많았어. 네. 꼭 대명사 바꿔라. not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세 가지 이문물은 b동사냐,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 됐습니까? 이번에 여기는 not이 있고 조동사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emily를 c로 바꿔줘야 되는 세 가지 규칙을 모두 다 지켜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건데 이 부가 이문물의 게임은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369 게임의 규칙은 뭐예요? 369가 나오면 369를 말하지 않고 박수치는 거죠. 네. 저 부가 이문물의 규칙은 뭐예요? 게임의 규칙은. 암만 길어봤자 꼭 하자. 그렇죠. 그렇죠. 낮 있냐 없냐 따지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이문물 중에 뭐냐.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조동사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don't they come here tonight 하고 있네요. don't they come here tonight. 그러면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밤에 기어집니다. 그렇죠. 걔들 오늘 밤에 여기 안 오니? 그럼 관로하고 뭐라고 쓰고? 부정 의문물. 그렇죠. 부정 의문물. 그렇죠. 부정 의문물. 부정 의문물. 그러면 don't they come 부분이 이상이 있나 없나 보면 되는데 don't they come. 그럼 그들이 올 것이다 는 뭐야. 아니 그들이 온다는 데이컴이고. 그들이 오니는 do they come이고. 그들이 안 오니. 그러면 don't they come 하면 되니까 얘는 당연히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선생님. 오늘 밤은 미래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무슨 시제로 미래 시제 표현도 가능하다? 현재 시제로. 그렇죠. 현재 시제로도 미래 시제를 표현이 가능합니다. X 표시한 거 몇 개?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술형. 서술형. 가기 전에 잠깐 볼까요? 여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너무 많고. 여기 모든 이상으로 아마 세트지. 여기가 미스다. 미스. 여기가 다. 여기가 다.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가 나. 여기가 다. 네. 여기가 다. 이거 믿을 수 있냐. 이거 이거. 이렇게 다 을 2 그 5 야 5 6 4 4 2 5 5 Let's do, let's not do. Let's go there, let's go there. Let's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Here we go. Oh... I had this, I had this, I went to talk. I had a wonderful guy. It's the last one. I haven't. It's my turn. It's not my turn. 왜 못찾는거야? 최고다야 일단 첫 단계는 늘 우리말로 문법이라는게 어떤 표현을 하는데 알맞은 규칙에 대해서 배우는거야 우리말이 아닌 딴 나라야 딴 나라말의 규칙 그럼 일단 뭐부터 돼야 되냐면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다 먼저 돼야 돼 이게 일단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는 대충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아 이런 얘기할때 조심해야되고 우리말과 다르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럼 규칙들이 뭐가 있는지 얜? 나 어제 이쪽으로 오일이 없는데 아 춤으로는 왜 이렇게 와야죠 나는 너무해 안 받으면 세금으로는 일단 고른건 다 틀린거를 모르고 괜찮아 하율이 너무 많은데 오일이 너무 많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왼쪽 아니야 우리가 왜 했냐면 이게 도둑하기 때문에 외화되지 이거 보여야지 그렇습니까? 나랑 허리가 먼저 컴퓨터 아니야 이게 우리고무화의 문제는 우리 나 이거 이거 아니니? 왜 왜 이게 긴다 설마 같아 이거 어플이 안 써도 얘기했지 했던거야 여기 여기 눈 눈 써 때문에 긴다 써 아니 내가 불만 안 써도 근데 안 써도 안 써도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쫙 끄면 소수형 문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로안의 지시대로 바꾸라 명령문화에서 B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 너의 남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영거 이런 단어가 다 써있는데 이거 잘못 쓰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go to the movies 우리는 영화보로 간답니다 지금 근데 제한명령문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얘를 어떤 표현으로 바꾸라 우리말든 뭐 우리 영화보로 가자 는 뭐다 Let's go to the movie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부정의문문으로 바꿨습니다 아니니 됐습니까? 여기다가 모두 놓고 여기다가 놔둬놓고 끝에 모두 붙여라 물음표로 붙여다 붙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물음표 붙이려고 봤더니 뭐 여기에 끊을게 하면 케이티가 헤드하다 무엇을 옥폴드를 언제 yesterday 중요한 부분인 주어동사 부분이 여기 있죠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동사가 여기 있죠 예 그럼 얘 뒤에 뭐가 숨어있는게 보여 Did 티드가 숨어있는게 보이죠 네 그러면 예 부정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Didn't Casey have a cold yesterday 안 되겠죠 Didn't 이상하게 쓰고 있네 Didn't Casey have a cold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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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질문의 뜻은 뭐예요 KC는 어제 감기에 걸리지 않았니 그렇죠 KC는 어제 감기에 안 걸렸니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한 다음에 She should go to see a doctor 무슨 소리야 지사야 도록 그렇죠 그냥 진찰 받으러 가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감기 걸렸단 말이야 안 걸렸단 말이야 걸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She 부터 시작해서 She did Yeah She didn't She did She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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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신 왔어? Had a cold Had a cold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러면 No she did Yes she did Yes she did Yes she did 하고 마침표 꼭 찍어야죠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자로 시작하고 있어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그니까 여기서 문장에 끝내줘야 된단 말이야 응 Didn't the KT have a cold yesterday Yes she did She should go to see a doctor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여러분들 틀린 사람들 일단 이게 뭐하라는 소리냐 됐습니까 이게 뭐하 안했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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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걸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면 여기다 물음표를 의문으로 물음표 붙여야 되겠네 근데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이란 말 들으면 Not이 들어가야 되겠네 예 그래서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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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그 다음에 대답에서는 뭘 노린거다 No 할건지 Yes 할건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 Did 뭐 대신 왔다 Had a cold 감기 걸렸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 뜻이 뭐냐 She should go to see a doctor 그저는 지철받으러 가야만 한다니까 감기 걸렸다 라는 대답을 계속하고 있는거죠 이 문제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칼질 하랍니다 누구는 너는 A A A와 B 둘 중에서죠 A 뭐 이 녹색 신발과 B 저 연파란색 신발 중에서 무엇을 어떤 신발을 뭐하니 더 좋아하니 더 좋아하니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어떤 신발을 Which shoes Which shoes 이렇게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Which shoes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어느 신발로 더 좋아하니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그 다음에 남아있는거 쭉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These green ones or Those light blue ones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A or B 하고 물음표 꼭 써둬라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These green ones or Those light blue 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like the light blue ones 연파란색이 더 좋아 You like them too Do you 오케이 그래서 Do you 에다 밑에 붙고 뭐라고 하면 돼 부가이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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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야돼 규칙 몇가지 세가지 세가지 암만 길어봤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렇죠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이미 암만 길어봤자 돼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두번째 Not 있나 없나죠 Not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기는 있어야죠 네 자 Like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To를 쓰면 되는데 Not을 안 붙여서 틀린거죠 You like them too Don't you like them too 맞습니까 너 안 좋아하냐 You like them too Don't you like either 그랬더니 Yes I like them better 나도 여기 탭은 뭐 되셨는지 얘기해주세요 I like them better 할 때 탭은 뭐 되셨어 요 The light blue ones 그러니까 A랑 B랑 둘다 무슨 색깔 신발이 맘에 든다 영파란색 신발 light blue ones가 맘에 든다 Let's buy these ones 그럼 디즈 원스는 뭐겠어요 이것들 이렇게 물론 이것들 인데요 뭐 이렇게 왔냐구요 뭐 라이트 불러와 쉬우스 대신 뭐 좋았죠 좀 가 뭐 다는 그게 더 맘에 들어 우리 초록색 신발 사자 이르지는 않겠죠 아 그래서 배열 했구요 그 다음 업법상 어색한거 부가입은 물에다가 틀린거 틀린 숨겨놨네요 낫이 없는데 계속 없으라 너 그것들 좋아하지 좋아하니 이러면 안되죠 좋아하지 않니 라고 해야죠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게 되요 이번엔 4번은 아니네 뭐 다있네 그래서 누가 지호는 무엇을 뭐한다 말할수 있다 말할수 있다 안그런니 그래서 관로하고 무슨 문 부가의문 부가의문 예 그렇습니까 지호가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받고 싶은거죠 네 그럼 지호가 말할수 있다 지호 캔 스피크 유앤 스피크 오케이 그래서 유재석 아들내미 이름 뭐야 지호 됐습니까 유재석 아들내미 이름이 지호인지는 갑자기 왜 했는지 아시겠죠 그쵸 왜 했어 갑자기 유재석 아들내미 이름 왜 물어봤어 제가 지호 오케이 좀 있다가 얘 뭐 해야될거니까 아 아 아 해야 될거 아니야 성별을 결정해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여자 학교에 있는 여자친구 중에 지호란 이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거에요 맞아요 지호는 약간 중성적이죠 민서가 더 중성적이에요 민서 이런것도 마찬가지구 민서가 어디 나왔나요 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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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나운데 이름이 남자다운데 이름이 남자다운데 애는 보자 애는 남자다운데 민서야 민서야 오케이 어쨌든 유재석 아들내미 이름이 뭔지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지호 지호 캔 스피크 잉글리시 정돈 이제 쓰시죠 아시죠 무시 해 놓고 쉼표 해야죠 그쵸 뭐 두개만 딱 쓰면 되죠 무조건 두개 여기는 세개가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뭐 할 예정이고 추계약형 할거고 여기는 안방길어봤자 할거니까 여기 당연히 물어보면 되겠다 겐트히 겐트히 안되겠죠 됐습니까 부가의문문 일단 낫없다 낫넣어야지 세가지 의문문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그 다음에 안방길어봤자 꼭 가세요 세가지 규칙 그 다음에 강근처에서 놀지 말랍니다 어디서 강근처에서 뭐하지마라 놀지마라 오케이 그래서 관로하고 무슨 문 명령문 중에서도 그쵸 부정 명령문 하지마라 명령문이죠 그니까 부정 명령문 그러면 놀지마라 어디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놀지마라 don't play don't play where 어디서 near the river near the river near the river 상관없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강에서 놀지마라면 the river 모든 강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the river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갈로 어쩌구저쩌구 오 이거네요 이게 마지막인가 아니구나 고맙네 6번 7번 일단 이렇게 문제 지문이 긴게 나오고 이렇게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면 먼저 문제부터 늘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네 6번 문제는 밑줄 친 a 가 한글로 써 있는데 이걸 영어로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큰 쇼핑몰이구나 하고 느낌표 있으니까 갈로하고 무슨 문 감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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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문학이죠 7번은 a b c d e 중에 뭔가 내가 일부러 속여놨지롱 찾아봐라 됐습니까 너 김빼기 학원 다녔냐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왓도 쓰라 그랬고 쇼핑몰도 쓰라 그랬으면 여기에 깜짝 놀란 일단 토막 나오고 뭐 나올 예정인데 주어 동사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뭐는 하나 넣어라 여기다가 명사 하나를 넣어라 말이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큰 쇼핑몰 물이구나 하고싶으면 일단 큰 쇼핑몰이 뭐야 어 쇼핑몰 어 large 쇼핑몰 이러면 되겠죠 네 쇼핑몰 몇개야 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깜짝 놀라고 싶으면 여기다 먹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뭘 쇼핑몰 때문에 what a big 쇼핑몰 it is this is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라는 느낌 주고 싶으면 뭐 this is 가 제일 적합하겠죠 what a big 쇼핑몰 주어동사 what a big 쇼핑몰 what a big 쇼핑몰 this is what a large 쇼핑몰 this is what a large 쇼핑몰 this is learning how the big 쇼핑몰 took you off a big 쇼핑몰 서둘러 무슨 물인데? 부가의 문물. 부가의 문물인데. 부가의 문물의 규칙 몇 가지? 세 가지. 낫일 수 없어. 아니 아니. 여기에. 없죠. 낫있죠. 통과.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 비동사, 일만동사, 조동사 중에서 뭐야? 조동사인데 틀린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암만 길어봤자 할 필요가 이미 없죠. we가 와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we 그대로 썼구요. 그러면 don't we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요? 낫이 있는 we를 써서 묻는 문장이니까 don't we가 아니고 뭐다? one we? 안갈거니? one we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 we'll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 one we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 안갈거니? 그랬더니 쇼핑몰, 아 뭐야. 클로딩 스토어부터 간대요? 안간대요? 간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yes, 뒤에 하셨던 말. yes, we will go to the clothing store first. 아 생각했던. yes, we will이죠. 그럴거야. 아, look over there. 뭐해라. 저기 좀 봐라.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 동사 5용문을 시작했죠. 네. 저기 좀 봐라. there is a parade. parade. parade가 있다. how interesting it is. 그래서 발로하고 무슨 문? 감탄문. 감탄문인데 it is가 생겼됐죠? 그럼 뭐가 생겼됐다는 얘기야? 뭐와 뭐가 생겼됐다? 깜짝 놀란 이유 속에 명사가니까 how가 만든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parade를 여기에다가 넣고 싶어. 그러면 what uninteresting parade it is. 이랬어야 됐죠. 됐습니까? 근데 이 parade를 안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how interesting. what uninteresting parade it is. how interesting the parade is. yes. yes, 맞아. 맞아. 맞다는 얘기는 parade가 어떻다는데 동의하는 거야? interesting 하다는데 동의하고요. but 부쳤죠? but. we don't have enough time. we don't have enough time.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뭐하자는 얘기인 거야? let's hurry up. 또 쓸래니까 let's hurry up 대신에 we don't have enough time. enough time. enough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yes, enough. 됐습니까? 여기서는 둘 중에 뭐로 쓰니까 형, 무사야, 부사야. 형, 무사야. 어떤 시간? 충분한 시간. time enough가 아니고 enough time 정상적인 순서대로 쓰면 되겠고요. 시간 없고. oh, I found the store. 난 뭘 발견했다? 옷가게를 발견했다. ok. let's go inside. 우리가 같이 들어가자. 좋습니까? ok.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마술쌤 미래 뭐였지? 영영문으로 만들라는데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신영문 됐습니까? 영어? 영어. 영어. 오케이. 뭐야? 25살인데 이거야? 아, 이거 훨씬 부활. 영어. 여기 진짜 저렇게 눈치기게uire. 아, 맞다. 막ote다. 이거 틀렸는데? 너무 아파. 이거 왜 내가 막다했지? 짠. 틀렸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네, 안 돼. 수업했는데 조이형 You ar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 명령부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없는데 수업했는데요 명령부를 누가 없어졌다고 했지 뭐로 시작해야되 동성으로 시작해야겠지 누가 수업 B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 이렇게 해야되겠지 수업 나 얘는 왜 이거 부정먹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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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말이 뭔소린지 알았지 부정먹는거 네 오케이 얘는 왜 Do you don't know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have? 아니 뭐야 어순이 헷갈리고 있어 얘는 왜 왜 넌 모르고 넌 넌 넌 넌 그거는 베어락이었는데 거기를 못췄어 You like them 어떻게 해야되 근데 만약에 니가 이거를 You don't like them 내가 바꾸지 와 창의로 이걸 그걸 돈추로 바꾸는대지 You don't like them Do you? 이래도 되지 사실이 근데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툭을 쓰고 버렸어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얘는 왜 짖어 얘는 왜 네 오케이 추미야 이제 2학년 되면 시험치기 시작돼요 수험 잘 끊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런것들 보았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시험치는 친구들은 재시험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잉 접속사 계속 이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아 참만네 자 지난 시간에 왼의 두가지 뜻 중에서 언제란 뜻과 뭐뭐때란 뜻 중에서 뭐뭐때란 뜻으로 쓰일 때에 대한 얘기를 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때 왠이 뭐뭐때란 뜻일 때는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홉살이었어요 나는 교통사고 나섰어요 둘을 합치면 내가 아홉살이었었 다라는 말에 다를 떼버리고 내가 아홉살이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었다 두 문장을 합칠 수가 있죠 네 근데 요렇게 내가 아홉살이었어 다라는 완벽한 문장에 다짜를 떼버리고 내가 아홉살이었을 때 로 만들어주는 녀석이 누구였고 왠 왠이었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그런다 접속사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왠 왠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나와야지 얘 뜻이 바뀌는 거야 왠의 위치를 여기다가 놓고 뭐 나중에 뭐 어순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수형 문제에서 어순 같은 거 할 때 왠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옹툭한 데 넣는 친구도 있는데요 여기다가 When Jessica listens to music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그녀가 슬플 때 음악 듣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녀가 슬프다 라는 말 앞에다가 왠을 넣어서 그래서 요 뒤에 이 뒤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는 자유시간이 있다 나는 체스를 준다 라는 거 왠을 여기다가 막 집어넣고 이런 애들 있습니다 내가 자유시간이 있다 라는 말 앞에 왠을 넣어야지 내가 자유시간 있을대로 바뀌는 거야 엉뚱한 위치에다 왠 넣고 이러지 마세요 네 오케이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설명하다가 짠 뭐 간접인물은 뭐 아직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왠이 언제 라는 뜻인지 아니면 누가 뭐 할 때 라는 뜻인지를 어순이 뭔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묻는 느낌이 드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뭐 are you when are you happy 이러면 when 언제 겠죠 are you니까 when you are happy 면 네가 행복할 때 겠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도 말씀을 살짝 드렸고 나중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wh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는 절대로 we를 써서는 안 되고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while while when 이랑 비슷하다 라는 얘기도 했어요 while when when 그냥 누가 뭐 할 때고 while 비슷한데 누가 뭐 할 때가 아니고 누가 뭐 를 하는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책을 읽는 동안 그녀는 숙제를 했다 그럼 내가 책을 읽는 동안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언제 너는 책을 읽었니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뭐 뭐 하는 동안도 마찬가지 뭐 뭐 하는 동안이란 말이죠 이거 설명해서 I watched 난 TV 봤습니다 while mom was made 엄마가 샌드위치를 만드시는 동안 미래가 듣고 싶으면 똑같이 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when did you watch TV 언제 TV 봤어 엄마가 샌드위치를 만든 동안 그니까 while 똑같이 그래서 when 뭐 할 때라고 해석될 때도 시간에 부사자 를 이끄는 접속사 when while types 시간에 부사자 이끄는 접속사 while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en 시간에 접속사가 아니고 while 이 있다는 얘기를 한거에요 그리고 미래시재 쓸 일이 있어도 현재 시재를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설명이기 때문에 자, before, after, before, before I go to school, I eat breakfast. 평범한 문장. before I go to school, I eat breakfast 하면 무슨 뜻이야? 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나는 아침 식사를 한다. 그렇죠. 아침 먹는데 아침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얘가 누가 뭐뭐 한다라는 거 앞에 넣으니까 내가 학교 간다라는 말 뒤에 넣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학교 간다라는 말 앞에 before 넣으니까 내가 학교 간다 해서 다자가 떨어지고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나는 아침 먹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o you eat breakfast? 그렇죠. 언제 아침 먹니? 그랬더니 언제 먹는다고? 내가 학교 가기 전에.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그러면 얘를 보고도 before를 보고도 뭐해? 뭐를 끌고 다니는 시간에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before.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시간에 부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부사절이니까 시간에 부사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여기서도 적용돼야 되겠죠? 네. after도 마찬가지입니다. after도 뭐 I brush my teeth I brush my teeth 약간 뻔한 문장이 나올 예정이 되겠죠? after I have 진짜? I brush my teeth after I have lunch 그러면 나는 뭐한다? 양치질 한다. 언제? 후에. 내가 점심을 먹은 후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뭐라고 부른다. 뭐를 끌고 다니는 애프터라고 한다. 시간의 부사들을 이끌고 다니는 접속사 애프터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의 부사들에서 조심해야 될 규칙이 여기 애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됐습니까? 아 그러면 뭐 일단 비포와 애프터는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비포는 뭐뭐 하기 전에 애프터는 뭐뭐 한 다음에 라는 뜻을 나타냈대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 취업 문제 유형 중에서 뭐뭐뭐뭐뭐뭐뭐뭐문장이 쭉 써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포 들어가야 되게 애프터 들어가야되게 해놓고 또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비포 들어가야 되게 애프터 들어가야되게 이러면... 이건 무지하게 틀립니다.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 좀 이따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어디까지 좋아할 줄이야 왜 여기 왔지? 별로 없네 문제가 얘긴 어? 이렇게 없어 선생님 저희 방학때도 똑같이 오죠? 네 네 아 맞나 선생님 저희 다다음주에 소요나 다다음주에 말이야 안오죠? 다다음주에 뭔데? 빨간 날은 쉽니다 아 이거 안 만져놨네 그럼 이제 또 만드시겠죠? 아니 귀찮은 사람 안만들어 일단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She woke up before the alarm went up 뭔 얘기인지 대충 알 것 같아 뭐 여러분 아는 표현 나왔고 알람 나왔어 그러면 go off가 뭐 뜻일까? 그다 She woke up before the alarm go off went up 일어나봐 아니에요 그럼 웰컵이에요 그니까 일단 누가 여기에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She woke up 네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설정에 놓다 오케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죠 지금 얘를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라고 해석하면 돼? 아니요 어? 얘를 왜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라고 해석하면 왜 안되는데?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돼? Before she woke up 해야 되는거죠? 그니까 이 문장이 이걸 보면 어? Before인데? 어? 그녀가 일어난다니 Before 있으니까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라는 뜻이구나 하면 안 된다고! 주절이 앞에 있는 겁니다 누가 뭐 했다가 영어는 우리말은 끝에 말을 바꿔서 역할을 바꿔 네 근데 영어는 미리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주어동사가 무슨 역할을 할거라는 걸 여기에 미리 얘기해요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가 아니구요 그녀가 일어났다 하고 나서 누가 뭐 한다 앞에 Before가 있으니까 이게 누가 뭐 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럼 그녀가 일어났던데 알람이 뭐 하기 전에 went to off 하기 전에 일어났대요 그러면 뭔 소리일까 이거 울리기 전에 그렇죠 Go off 뭐 하다 울리다 됐습니까 고어 off는 알람 같은 것이 울리다 또는 폭탄 같은 것이 터지다 그렇죠 잘하네요 알람이 울리다 또는 폭탄이 터지다 Go off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녀가 언제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 the alarm went off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지 생각해 두시구요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왜 왜 왜 왜 왜 이 토막 궁금하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지를 왜 안 물어볼까 조토막을 이게 다 날아가 버리면 물을 게 없어 뭐만 남는 거야 알람이 울리기 전에만 남아있는 거야 그럼 그럼 알람이 울리기 전에만 남아있는데 도대체 뭐라고 묻을 건데 뭐 뭐를 내가 뭐를 물어본 적이 없냐면 주절은 물어본 적이 없어 주절은 주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되겠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라고 묻든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누가 자면서 했니 이건 되겠죠 아니면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녀가 뭐했니 이런 건 되겠죠 네 어 이상한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라는 얘기가 이 부분의 뜻이 알람이 울렸다인데 얘 때문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라는 뭐가 됐다 종속절이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After I bought a present I wrapped it 오케이 그러면 랩의 뜻이 뭘 것 같아 포장하다 그렇죠 포장하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프레젠트 여러가지 뜻이 있었죠 여기서 무슨 뜻 그치 선물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더라 현재 그치 프레젠트 타임 선물 시간 아니고 현재 시간 또 어 어 익스체인지 그렇죠 그렇지 출석한 또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프레젠테이션 이라 그러죠 어 그래서 ppt에요 네 네 ppt는 파워포인트 인데 여기서 선물입니다 네 after i bought a present 내가 뭐 한 다음에 선물을 산 다음에 네 잇은 당연히 더 프레젠트 셋이 왔겠죠 선물을 뭐 했다 포장했다 포장하고 나서 사고나서 포장해 사고나서 포장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요 부분만 보면 after 가 없이 i bought a present 하면 나는 선물 샀다 인데 누가 뭐 한다 앞에 after 가 있으니까 내가 샀다가 요렇게 합쳐서 사기 산 다음에 산 후에 란 뜻이 된다구요 네 이상한 위치에다 뭐 여기다가 after 막 넣고 이러지 마세요 누구 얘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번엔 뭐 물어볼건데 그쵸 after i bought a present 라는 내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뭐 쉽죠 그쵸 네 이거 뭐 알람이 켜지기 전에 니까 일단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니까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when 그 다음에 누가 뭐한다 요 부분에 뭐가 보여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id she wake up 언제 일어났니 됐습니까 이것도 똑같죠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게 누가 뭐뭐한다 요 아래 뭐고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됐다 when did you wrap 언제 포장했니 됐습니까 어쨌든 지금 얘도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도 when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여기서 뭐라 그런다 시간에 시간에 접속사다 라고 얘기한 거야 before도 다 시간에 접속사다 시간에 무슨절 부사절을 끌고 다닌다 부사절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절도 있겠다 주절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자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비교 비교를 했죠 before after 는 접속사 뿐만 아니라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한 얘기 왔 이거 왜 설명한거냐 왜 설명한거냐 이거 왜 설명한거냐 뭐 뭐 뭐 뭐 뭐 뭐 3일 동안 뭐였더라 뭐 3일 동안 뭐였더라 5 5 3 4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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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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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9 5 자 우리말 해석은 뭔데? 동안인데 Y는 전치사다 접속사다 접속사라 대기고 듀링이나 포는 뭐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미고 왜 안만 길어봤자 이 시죠? 그쵸? 이런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명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런데 애프터라 비포는 잘 다 쓴단 말이야 둘 다 된다 그러니까 뭐 뭐 동화는 맨날 이거 했는데 방과 후에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할 때 애프터가 바로 뭐란 얘기야? 애프터 전치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가 그냥 오기도 한다 어떤 것을 그냥 쓰기도 한다란 말이야 오후 10시 그 다음에 무엇 점심식사 이러면 그냥 썼단 말이죠 됐습니까? 아이 고르뱀 내가 뭐한다 자러 간다 10시 전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이 when do you go to bed 된거죠 근데 차이점은 누가 뭐한다가 없어 이거 가지고 뭐 10시가 pm 한다 이런 애는 없겠지 됐습니까? 그냥 어떤 것만 온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 런치만 그냥 after lunch 점심식사 후에 we had a sweet dessert 우리는 뭘 먹었냐 달콤한 후식을 먹었대죠 언제 점심식사 후에 이거 먹고 싶어도 when did you have a sweet dessert 똑같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냥 얘들은 겉만 왔다 이겁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뭐 이것들도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when이나 while 시간에 부서대로 끌고 다니고 before도 after도 다 시간에 부서대로 끌고 다닌다 라는 설명을 드렸구요 그래서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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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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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몇 문장 두 문장 이죠 ok he will arrive here at 10 그가 여기에 10시에 도착할 거래죠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다 그 식당에 갈 거다 그니까 뭐 내가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나봐요 그쵸 데이트할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10시에 오긴 내가 모두 나왔어 됐습니까 만나면 같이 레스토랑 갈 거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누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걸로 바꿔 볼까요 한 문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 한 다음에 누가 뭐 할 것이다 하면 되요 그가 여기에 10시에 도착한 후에 우리는 식당에 갈 거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가 여기에 10시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말을 그가 여기에 10시에 도착한 다음에 후에 이후에 하면 되니까 여기 어디다가 after를 넣으면 되겠죠 어디다 넣어야 돼 앞에다 넣어야 돼 뒤에 넣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겠죠 after he will arrive here at 10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마침표 없고 쉼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는 그런 다음에 나 뜻으로 선후 뭐가 먼저인지를 밝힐 때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 after를 넣었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fter he will arrive here at 10, we will go to the red r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문장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가 여기에 10시에 도착한 후에 우리가 식당 갈 거라 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en will you go to the restauran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동거리야 이거 wh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동거리죠 wh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동거리죠 어디 볼작머리 없이 꺼져 이 자식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여기도 위를 없애면 학생들이 이거 가르쳐주고 나면 얘한테 자꾸 시비가 너 꺼져 이릅니다 얘는 아무 이상 없어 주절이야 주절 됐습니까 아 뭐 뭐라고 설명 들었는데 뭐 아 위를 없애라 그랬는데 야 그래 지금 세자 틀렸다고 내가 문명이 뭐라고 그랬어 이 속에서는 왜에 대한 대답 속에서는 언제 일일지라도 미래에 있을지라도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 그랬어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를 어라이브 밀만 없애고 이렇게 놔두면 되겠냐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잘 보세요 자 두 문장일 때는 그가 10시에 도착할 거 지금 9시야 그러면 10시에 도착하는 건 언제 일이야 미래일 미래일이죠 미래일 쓰는 거 아무 이상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10시에 도착할 거야 그럼 그런 다음에 10시에 도착하고 나면 우리 같이 식당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얘가 합쳐질 때 어떻게 되냐 여기에 그가 여기에 10시에 도착한 이후에가 되는 순간 뭐에 대한 언제 식당 갈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윌은 보장볼이 없는 자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윌을 없애고 치우면 안되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희랑 같이 쓰는 현재 시제답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랑 똑같은 규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이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끝내야 되느냐 중3까지 끝내야 돼요 오케이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가겠네 뭐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그 비가 오고 난 후에 잔디가 자란다 네요 손 씻은 다음에 점심 먹어 점심 먹은 다음에 손 씻어 손 씻은 다음에 점심 먹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나는 손을 씻은 후에 누가 점심 먹는다 야 내가 내가 점심 먹는다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우리말에서 어색해서 그렇게 안 쓰죠 길 건너기 전에 조심해라 조심하고 나서 길 건너 말도 안되고요 맥크는 컴퓨터 게임하기 전에 숙제를 했다 숙제하고 나서 게임한거야 게임하고 나서 숙제한거야 게임하고 나서 숙제한거야 게임하고 나서 숙제한거야 게임하기 전에 숙제를 했으니까 그건 뭐를 먼저 한거야 숙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틀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점이 두개 찍히는데 여기에 게임이라고 쓸지 숙제라고 쓸지 여기에 게임이라고 쓸지 숙제라고 쓸지 여기에 조심한다라고 쓸지 길 건넌다라고 쓸지 됐습니까 여기에 조심한다라고 쓸지 길 건넌다라고 쓸지 여기에다가 손 씻는다고 쓸지 밥 먹는다고 할지 그걸 잘 따지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보다 많이 틀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없이 이것이 해석 없이 여러분들 문제가 딱 나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 해석이 없어요 이 해석이 없단 말이야 얘는 해석이 없으면 작문이 안되겠지만 3번은 해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게임하고 나서 숙제했을 수도 있고 숙제하고 나서 게임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얘는 같은 경우엔 점심 먹는다는 말과 손 씻는다는 말을 붙이래 네 그치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손 씻겠어 손 씻고 나서 밥 먹겠어 손 씻고 나서 그쵸 그러면 이것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이 애프터를 쓰느냐 비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죠 네 됐습니까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해석이 없단 말이에요 비포를 써라 라고 문제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포나 앱서나 자유롭게 써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여기에 1번만 추가적인 문제를 낼 텐데요 나는 점심 먹기 전 그쵸 점심 먹기 전에 손 씻는다 나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 비포 쓸자리 애프터 쓰고 애프터 쓸자리 비포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비포나 애프터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하는데요 블루아웃은 블루는 원형이 뭐예요 블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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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네 3단 변신의 세번째 녀석이 이제 곧 쓸 때가 옵니다 현재 완료시지라고 하는 2학년 1학기 어쨌든 알아두셔야 되구요 어쨌든 뭐 이거 끄다란 얘기죠 캔들은 뭔지 모르는 찾아오시구요 그 다음에 메이커 위시가 뭘지 추측이 가능할텐데 여러분들이 메이커 위시가 무슨 뜻인지 추측하고 그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비포 애프터에 블루아웃도 캔덜 히 메이더스 위시 아 5 5 그 다음에 에프 라이 에이 브렉퍼스트 아이텔 어슬이 먼저 그치 아 올리비아 투 커피 슈즈 비프 시 엔터 더 플라스 룸 에이 테이크 오프 반대말 하면 생각나시죠 반대말 테이크 오프에 반대말이 뭔지 으 난 이제 한 다섯번째 얘기하는 것 같네요 테이크 오프에 반대말은 그 다음에 에 에이든 렌트 아웃 애프터 히 피니시드 히스 워크 음 앤턴은 어떤 식으로 할까 멘트도 뭐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음 음 으 으 으 으 으 고우더 클래스룸이야 고우 인더 클래스룸이요 고우 인더 클래스룸이요 그러면 엔터 인투더 클래스룸 해야되는거 아닐까 아니예요 엔터 인투더 클래스룸 해야되는거 아닐까 작 않고 올라가면 자동사로 착각하죠 차동사물류 생기면 이터치 다 넣어야 될거 같은데 넣으면 안되는 애들이 이렇게 모아 놓고 얘기하겠죠 을 읽으시고요 리드라고 읽는다면 왜 리드라고 읽어야 되는지 레드라고 읽어야 된다면 왜 레드라고 읽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 질문은 사실 웃기고 마이머들 암방 길어봤자 뭔데 뭐라고 읽을 리는 없죠 뭐라고 읽으려면 뭐가 붙어 있어야지 그렇잖아 나는 그가 떠나기 전에 여기에 도착했다 자 이 표현은 답을 쓸 때 당연히 뭐를 써야 되겠어 before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한 버전 해오고 뭐도 해오라는 얘기할까 after가 들어있는 버전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습니까 2번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귀찮겠죠 자월한 후에 tv를 봤다 그냥 tv를 보기 전에 샤워를 했다 하고 똑같네요 예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요 뭐 할까 뭐 일부러 얘기했냐 뭐 할까 뭐 일부러 얘기해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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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아파서 미안해 난